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48면입니다 1248면 다니엘 9장 2절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르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우리가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연결하기 위해 요셉과 다니엘은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꿈꾼 자들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줘야 훌륭하게 자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책을 읽으면 우리 생각과 전혀 반대적입니다 다니엘의 초점은 이사야와 예르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의 초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이 세상이 이해되며 하나님의 편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지 우리 마음의 우상 우리 죄인의 마음이 초점이 돼서 우리 보기에 성공의 모습으로 꿈이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상관없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고 너는 훌륭한 의사 되라 훌륭한 재판자가 되라 훌륭한 축구선수 되라 마음의 우상을 심으며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지만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 나라들에게 전하거나 에스겔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여러 나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아이들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그 성공한 자들이 자란 대로 아이들도 똑같이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연결시키려고 다니엘은 꿈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다니엘 같이 아이들에게 꿈을 싣는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꿈이 있어서 훌륭하게 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시 기도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처럼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금시 기도하며 살펴봐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선생님과 부모가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있는 것만 줄 수 있으며 없는 것은 주지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이 다니엘의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 먼저 금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다니엘은 예르미야가 쓴 예언의 책을 읽으면서 예르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시간이 조금 있으면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금시 기도를 합니다 9장 1절 보면 네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데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하는데 바벌론의 너브갓네살왕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폐망시키고 거의 50년 후에 다니엘이 예르미야를 읽으면서 70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대에서 준비해야 하나 하나님의 뜻을 금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보며 찾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꿨으며 이런 비전을 받았고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받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봤고 그 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깨달아서 회계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요호와의 말이니라 또는 20절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다니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었으며 서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의심과 부담 없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다니엘은 진짜다 전혀 페이크 아니며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 사람 Righteous Man이다 이유는 에스겔 14장을 쭉 읽으면 노아와 다니엘과 욕을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과 비교, 대조해서 의롭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블론에 와서 제일 먼저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우상을 조금이라도 섬기거나 섬긴다는 오해 모습도 제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며 습관적으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알다시피 다니엘은 항상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다니엘이 9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을 동일시하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제대로 알며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졌으며 하나님은 그의 의로우신 대로 선하신 대로 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벌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며 그의 의로운 자비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겠다는 그의 자비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그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금식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며 하나님이 예르미아로 주신 말씀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의 꿈을 이루면서 세상이 우리 보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금식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자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자는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며 세상이 왜 이런 상태인지 알며 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꿈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없이는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그 꿈 없이는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성공하시기 원하신다면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꿈을 심는 것보다 차라리 금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금식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 확인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면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의사 됐다는 게 성공입니까? 자녀가 축구 선수 됐다는 게 성공입니까? 누가 보금 2장 36절 37절 보니까 또 아셀지파 바누웰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하는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삶의 목표가 확실한 정말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교만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다니엘 같이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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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